최근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죠 애플이니 테슬라니 이런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은 세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2023년부터는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현재로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해외 주식 하시는 서학개미분들은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5월에 양도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놀랄만한 절세법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학개미, 동학개미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주식이라는 건요 애플이니 테슬라하니 그런 개별 종목도 그렇고요 해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QQQ 같은 해외 상장된 해외 ETF도 해외 주식과 세금 측면에서는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배당 수익이 있고요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미국의 경우에는요 배당 소득세가 16.5%입니다 이거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죠 이게 원칙은요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배당 소득세를 비교를 해서요 해당 국가가 높다 그러면 그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또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미국은 보시다시피 국세가 15%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4%입니다 이걸 이제 서브텍스까지 붙이면 미국은 16.5% 한국은 15.4%이기 때문에요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16.5%로 납세 의무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게요 증권회사 금융회사에서 떼고 주기 때문에요 그냥 이 정도 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안 아픕니다 이건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 배당 수익은요 2천만 원이 초과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거는 그에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세금을 정산해야 된다는 점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양도 차익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5월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세율은 22%가 됩니다 분류과세고요 세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애플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2만 원은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율은 굉장히 세지만 이건 분류과세이기 때문에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22% 납세하면 그걸로 납세 의무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요 저거는 실제로 매도했을 때 규정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때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팔아야 팔아서 실제로 이익을 얻었어야 과세 대상이고요 올해 5월에 신고하는 건요 작년에 사고팔았던 모든 이익과 손해를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애플 주식으로 천만 원을 벌었고요 테슬라 주식으로 400만 원을 잃었고요 그리고 ETF QQQ로 1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니꼴라는 현재 가지고 있는데 400만 원 평가손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양도세는요 천만 원 번 것에서 테슬라 400만 원을 빼고요 그리고 QQQ 100만 원 손해본 걸 빼서 5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지만 손해보고 있는 니꼴라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500만 원에서요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드립니다 따라서 250만 원이 안 되면 양도세는 없고요 이 경우는 250만 원을 넘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250만 원 여기에 22% 세율을 곱해서 바로 세금은 55만 원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16.5%로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지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율이 15.4%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서 배당금을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15.4원을 떼고 증권회사에서 84.6원만 드립니다 그런데 구글의 경우에는요 미국 주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16.5%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100원을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16.5원을 뺀 83.5원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3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합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통산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통산할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해외 주식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요 국내 주식은 세금을 안 내세요 따라서 해외 주식에서 돈을 벌었는데 손해본 국내 주식으로 그만큼을 뺀다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예의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도 세금을 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경우에 세금을 내고요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세금을 내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외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익본 해외 주식과 통산을 해서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가산세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시면 20% 가산세가 붙고요 제대로 좀 낮춰서 신고한다 그러면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게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있는데요 그런데 100만 원 벌었는데 22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 조금 억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금은 세금이고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세법이 없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현행 제도에도 있습니다 2억에서 4억 원이 된 아마존 주식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합니다 증여가액이 4억 원이나 되지만 부부 사이에는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내는 증여받은 아마존 주식을 바로 4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이때 세금은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내게 되는데요 매도가액은 4억 원이지만 취득가액도 증여가액인 4억 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액은 0이 되고 세금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 증여를 활용을 해서 절세를 한 경우인데요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 증여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아마존 주식에 대한 양도차액을 아예 없게 만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서 한때 많이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부동산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억 원에 산 분양권이 6억이 됐다고 하면요 이때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 분양권을 증여하면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가 없죠 그리고 아내의 분양권 취득가액도 6억 원이 되니까 이걸 6억 원에 팔면 양도세가 0이 됩니다 한때 이게 크게 유행을 해서 정부가 2월 과세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를 증여가액인 6억 원이 아니라 애초 남편이 취득했던 가격 즉 3억 원으로 봐서 매도가격 6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3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2월 과세가 도입이 돼서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이 거의 어려워졌는데요 주식은 아직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것도 2월 과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또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는요 이걸 1년 이내에 팔면 2월 과세를 도입을 해서 양도세를 절감했던 효과가 크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 부부 증여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해외 상장 ETF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QQ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게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있죠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지요 미국 자산을 기초로 편입한 ETF지만요 엄연히 국내에 상장된 ETF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가지 ETF가 세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해외 주식은 해외 상장 ETF와 세금은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할 때는요 22% 분류 과세를 하고요 대당 소득은 미국의 경우에 16.5%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드리고요 그해 이득권과 손해본권을 모두 통산을 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대당에 대해서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고요 사고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그 차익이 아무리 크기로 해도 종합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2% 분류 과세로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거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바로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도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겁니다 ETF를 팔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있을 거고요 배당 소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배당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거는 건별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뭐 특별히 머리 아플 건 없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15.4%로 원천징수를 하고요 이거는 합산은 하지 않고요 건별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조금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25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게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익 통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아까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다 더해가지고 손해본 건 빼주는데요 이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뭐 AETF를 봐서 이익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5.4%로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BETF로 손해를 봤다 그걸로 빼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는 세금 안 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또 중요한 건요 주식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든 또는 배당 소득이든 모두 2천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궁금증이 남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거래하지만요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실 때도요 원화를 환산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애플 주식을 살 때의 기준환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때의 기준환율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환전이 아니라 사고 팔 때의 기준환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 때의 기준환율로 원화를 계산하고요 팔 때의 기준환율로 원화를 계산해서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기준환율은요 서울 외국한 중개 주식회사에 들어가면 기준환율이 고시가 돼 있습니다 살 때의 환율이 있고요 팔 때의 환율이 있습니다 그때의 환율을 실제 환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때의 환율이 적용되니까요 그 시점에서 환율은 아마 변할 겁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환차익을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팔고 나서 즉시 환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환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합산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익받던 거 손해받던 거 합산을 해서 그 다음에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꼴라 주식을 한 번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 번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때 니꼴라 주식을 판 가격은 명확합니다 얼마에 팔았다는 게 명확한데 그러면 니꼴라 주식을 산 거는 내가 어떻게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느냐 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선출법이라 그래서요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팔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평균법이라 그래서요 니꼴라 주식을 여러 번 샀지만 그것을 산 평균 단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리한 경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취득가액이 높아야 유리하니까요 이건 제가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세금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국내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 문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존 유튜브들 보면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정확치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국세청 자료까지 찾아봐서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